마태복음 5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와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미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미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미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미요 극률이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극률이 여김을 받을 것이미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미요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미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미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큽니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지난주에 오셨던 우리 김우정 선교사님의 이름은 제게도 약간은 생소합니다 제가 한 번도 우리 김우정 선교사님을 김우정으로 부른 적이 없습니다 항상 영어로 우디킴이라고 했었고 우리 사모님은 에스더 사모님이셨고 또 슬아의 자녀가 둘이 있는데 큰애의 이름은 아이린 저의 큰딸 이름과 같았고 또 아들의 이름은 네이튼으로 알고 있다가 김우정 하니까는 조금 어색하더라고요 아마 지난주에 말씀 들으면서 느끼셨겠지만 김선교사님도 저를 송한옥 목사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냥 한송 항상 그렇게 불렀었는데 제 이름에 여러 가지 에피소드가 많습니다 특별히 우리 중고등학교 제가 유스그룹 할 때에는 부모님들이 항상 헷갈려 하세요 한목사인지 송목사인지 그래서 제가 편한 대로 부르시라고 해서 교회에서 한목사 송목사 그렇게 부른 적이 있었는데 이렇게 오래간만에 와서 저희 교회에서 시간을 보내면서 제가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함께 같은 선교단체 소속으로 함께 훈련을 받고 저희는 중국으로 갔고 그분은 태국 가서 사역을 했는데 동일한 목적을 가지고 있는 곳에서 주의 나라를 잘 위해서 일하다가 물론 저는 이제 이곳에 들어와서 이렇게 미국에 다시 정착하게 되었고 그분은 아직까지도 태국에서 이렇게 사역하시는 걸 보면서 참 한편으로는 조금 부럽기도 했고 감사한 마음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런 생각 해보았습니다 저 선교사님과 저 같은 사람 어떻게 해서 이렇게 선교까지 나가게 되었을까 한 분은 아직도 하고 계시지만은 근데 그 답은 예로 간단합니다 어떻게 나가게 됐냐고 물어보시면은 그분이나 저나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도전을 주실 때에 그 말씀이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힘이 있어서 뭘 많이 알아서 할 만해서 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해 주시면은 태국이라도 중국이라도 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헌신했던 그 생각들을 그 시간들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이렇게 응답을 받는데 주의 음성을 듣는데 기본적인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기록된 하나님 말씀을 볼 때에 읽을 때에 들을 때에 그 말씀이 어떤 특정 소수 단체나 소수 그룹이나 소위 말하는 그런 말도 요새 합니다 영적 귀족 사회 엘리트 그런 사람들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 모든 죄 백성들에게 주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내가 그 말씀을 받아들이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라면 나도 그 음성을 따라서 살아야겠다고 하면은 우리 다 주민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고 우리가 이 말씀은 I can take it. This much I can. 다른 거는 어 이거는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저 사람들 하게 되면은 하나님 음성을 듣는 것이 아니라 내 음성을 듣는 것이죠 내가 기준이 되어서 pick and choose 하니까 이것은 좋고 이것은 아니고 이것은 너무 힘들고 하게 되면은 하나님 어떻게 우리에게 말씀하시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은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들을 때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그 말씀을 들으면서 나는 절대 갈 수 없다고 말씀하시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원하시면 저도 가겠습니다 나는 마음의 자세가 있어야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 7주간 저희들이 함께 지금 산상수은의 첫 부분 팔복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시작부터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산상수은의 팔복 산상수은은 특정한 사람들에게 주어진 가르침이 아닙니다 예수가 산에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과 무리들이 함께 왔습니다 그들을 향해서 가르쳤던 말씀이 산상수은이고 팔복의 말씀입니다 이것은 주의 제자들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전생을 통하여 가질 수 있는 가져야 되는 성품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그 당시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그 무리들은 제자들은 그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였을까 얼마나 제대로 이해했을까 그 말씀을 듣고 그들이 삶 속에서 실천했을까라는 질문을 해보았습니다 무리까지 갈 거 없을 것 같습니다 3년간 예수와 동거동락했던 그 제자들은 어떻게 이 말씀을 받아들이고 이해했을까 적어도 제가 알고 있는 대답은 그들은 실패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마지막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십자가를 지기 위해 가시는 그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 길가에서 제자들은 못하고 있습니까 논쟁하고 있어요 싸우고 있습니다 무엇을 가지고 누가 더 크냐 내가 더 크냐 네가 더 크냐 라고 싸움한 그들의 모습 속에서 만약에 산상수은에서 팔복에 나와 있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라고 하신 그 말씀만이라도 그들이 이해했다면 겸손한 자들로서 베드로 네가 낫냐 안드레 네가 높냐 그것으로 그들이 논쟁을 했을까 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이해를 바로 하지 못했다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말씀을 대할 때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이 팔복의 모든 성품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렵게 하시려고 막말로 골탕 먹이시라고 주신 말씀 아닙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그 팔복은 우리가 전생을 통해서 이 땅에서 이룰 수 있는 소유할 수 있는 가능한 것이기에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우리가 이 전체의 삶을 통하여 그 성품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가 최선을 다하는 것이 우리의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그 일곱 번째로 화평하게 하는 자 화평케 하는 자 아니면 평화를 이루는 자에 대해서 함께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영어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조금은 더 화평하게 하는 자에 대해서 아주 뜻이 더 조금은 가깝게 다가올 수 있는데 blessed are the peacemakers for they shall be called sons of God 평화를 만드는 자 평화를 이루는 자 복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저를 포함해서 오랜 기간 동안 교회 생활을 한 저희들에게 한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른 어려움도 많이 있지만 이 어려움이 좀 크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종종 우리가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구절이나 단어의 뜻을 우리가 얼마나 바로 이해하고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아마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의미를 잘못 아는 이유 중에는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제한된 지식과 이해로만 받아들일 때에 바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동일한 구절 단어를 반복해서 들어도 감동이 없고 그 구절과 그 단어가 나만은 상관이 없습니다 그냥 그 한도 내에서 어 저 소리 또 듣는구나 하고 끝내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저자신 성령께서 우리에게 감동을 주셔서 오늘도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에만 우리의 삶은 변할 것입니다 안 그러면 종교적인 생활로 끝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물론 첫 번째 이유와 연관이 있긴 하지만 이런 생각이 저희들이게 있습니다 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언젠가부턴가 나도 알게 모르게 저 내용 저 말씀 나는 할 수 없어 라고 포기하고서는 도전을 받지도 않고 그냥 그대로 지나쳐버리는 듣고 끝나는 것이 상투적인 종교 언어로만 쓰고 말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10년을 20년을 50년을 교회 안에 있는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은 변화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도 똑같습니다 평화라는 단어를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이제는 너무 상투적으로 흔하게 듣는 얘기가 평화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아마 오늘날 우리가 평화를 추구하지 않은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이 세상의 가치와 평화를 귀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오늘날의 세상은 경쟁과 승리에 그것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사회입니다 내가 잘 돼야 되고 내가 성공해야 되고 하는 그러한 것들로 가득 차 있는 이 가운데에서 어떤 사람들은 평화 자체를 패배주의 비슷하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영어로 아주 시시한 거죠 별 볼일 없는 그러한 사람으로 볼 때가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굉장히 불행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 않은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예수를 믿는 저희들조차도 평화라는 그 단어를 그냥 관념적인 것으로 그 차원으로 받아들이고 끝을 끝나고 맙니다 세상이 아무리 폭력적이 돼가고 아무리 잘못되어간다 할지라도 나만 정적으로 평안하면 나만 잘되면 다 해결된다는 식의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영적 훈련에만 참여한다면 그 평화가 그 화평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화평일까 오늘 말씀하시는 화평의 향자는 복이 있나인지 말씀하시는데 그 복이 우리에게 주어질 것인가 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혹시 알프레드라는 사람 이름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여러분 알고 계세요 여러분이 다 가시고 나면 우리 교회에 우리가 청소하지만 전문적으로 청소하는 우리 히스패닉 형제가 있습니다 그 친구 이름이 알프레드예요 제가 그 사람이 얘기하는 게 아니라 아마 노벨이라는 말 하면 아실 거예요 노벨 노벨 이름은 몰라도 노벨상 노벨평화상 이름을 들어보셨죠 이 알프레드는 노벨의 퍼스트님입니다 그러니까 알프레드 노벨이에요 노벨평화상을 시작한 사람이 이 사람은 19세기 과학자로서 발명한 것이 많은 사람인데 그 중에 우리가 가장 잘 알고 있는 발명품이 무엇입니까 아시잖아요 다이나마이트입니다 다이나마이트 원래 다이나마이트를 발명한 이유는 새로운 문명을 건축하는데 건설해가는데 특히 산을 부실 때라든지 광산을 만들 때라든지 철도를 낼 때 쓰려고 만들었는데 사실 다이나마이트가 가장 많이 쓰인 것은 전쟁할 때 수많은 인명에게 피해를 주는 인명을 죽이는 것으로 많이 쓰이게 됐습니다 사실 노벨은 돈은 굉장히 많이 벌었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나중에 그가 발명한 다이나마이트가 유익을 주기보다는 전쟁에 이용된다는 것을 알았을 때 그는 굉장히 힘이 들었고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죽기 얼마 전에 이러한 유언을 남깁니다 자기 재산에서 생기는 이자로 해마다 물리학, 화학, 생리학 및 의학, 문학 평화의 다섯 부분에 걸쳐 공헌이 있는 사람에게 상을 주라고 그렇게 유언을 합니다 그런 그의 유언을 따라 지난 100년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노벨상을 타갔습니까 특히 노벨평화상은 모든 사람들이 인정하고 아주 프레스티지스하게 아주 명예로운 명망있는 상으로 인정하고 있는 것이 노벨상입니다 100년 이상 이 수많은 사람들이 평화상을 받아갔는데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그 결과로 세상은 더 평화스러워졌는지요 아마 우리가 인류의 역사를 전쟁의 역사 투쟁의 역사라고 해도 과한은 아닐 것입니다 창세계에 나와 있는 가인이 동생 아베를 죽이는 그 시점으로부터 우리의 역사는 죽이고 미워하고 화해가 아닌 분열의 역사였고 용서가 아닌 분노와 복수와 분노의 그러한 역사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오늘 이 시간도 세계 방방곡곡에서는 헤아릴 수 없는 전쟁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민족과 민족 간에 종족과 종족 간에 21세기 들어오면서 가장 많이 듣는 단어 중에 하나가 에트닉 클렌징입니다 나의 민족이 아니면 그냥 쓸어버려서 다 죽여버리는 그러한 시대가 지금 이 시대이고 우리가 그러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한 가지 흥미로운 것은 이 많은 사람이 전쟁을 하면서 in the name of peace 평화를 위해 전쟁을 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그렇게 말하면 우리가 평화라는 단어를 바로 이해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들을 죽여버리고 없애버려야 평화할 수 있다고 말하는데 그러면 평화의 뜻이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무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다고 평화를 이루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하는데 우리가 평화를 바로 이해하지 못하고서 어떻게 평화를 이루는 자들이 될 수 있겠습니까 내가 화평을 모르는데 어떻게 화평을 만드는 자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구절이 한 가지 흥미로운 것은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화평한 사람은 복이 있나니 온화한 사람은 복이 있나니 평화와 애호자는 복이 있나니가 아니라 평화를 만드는 자 이루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평화를 우리가 원하는 것 우리가 좋아하는 것 우리가 기뻐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닌가 I love peace I like peace I want peace 얼마나 쉽게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평화를 이루는 것 피스메이킹하는 것 피스메이커가 되는 것 어떠한 말씀을 하시는 건지 오늘 본문에 사용하고 있는 평화라는 단어는 신약에서는 헬라우로 보게 되면 에이레네입니다 에이레라는 단어는 우리가 너무나 잘하고 있는 구약의 샬롬을 번역해 놓은 단어입니다 신약에서 이 에이레네는 단어가 약 88번 쓰이고 있고 구약에서 샬롬은 250번 쓰이고 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 백성들이 평화를 누리고 평화를 만들어가는 사람들이 되기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단어가 포괄적으로 쓰일 때에는 이러한 뜻이 있습니다 완전하고 모자람이 없는 상태 어떤 상태가 되어야 우리가 어떨 때 그러면 정말 완전하고 모자람이 없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을 바로 이해해야 우리가 평화를 만드는 사람 이루는 사람들이 될 수 있을 텐데 그러면 이 단어의 참 의미는 이것입니다 바른 인격적 관계를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어떠한 관계를 가지고 살아갈 것인가 누구랑 어떤 관계를 가지고 살아갈 것인가 이 평화는 여러분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사람이 줄 수 없고 세상이 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보게 되면 나는 평화를 너희에게 남겨준다 나는 내 평화를 너희에게 준다 예수께서 주시겠다고 말씀하시고 내가 너희에게 주는 평화는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라고 같지 않다라고 선포하십니다 예수님이 말하는 평화는 화평은 세상 사람들이 만들 수 있고 이룰 수 있고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원합니다 예수님이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그 평화 이 평화가 우리 인간관계에서 우리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어떻게 표현이 될 것인가 어떠한 관계들에서 우리가 바른 관계를 가져야 온전한 관계라고 말할 수 있을까 적어도 세 가지의 다른 관계를 오늘 본문은 저희들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관계는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가장 중요한 관계이고 이 관계가 바르지 않으면 그 누구도 평화를 누릴 수도 없고 만들 수도 없습니다 이 바른 관계를 이스라엘 백성들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 모시지 않았습니까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이 온전한 평화를 이루시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요한 1서 2장 2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 죄만 위한 것이 아니라 온 세상을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회에 평화를 이루시기 위해서 화평을 이루시기 위해서 화목제물로 그분께서 오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카넥하기 위해서 하나님 알 수가 없는데 그 하나님께 우리가 카넥되기 위해서 그 하나님을 우리가 볼 수 있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배소서 2장 14절에서 16절까지에는 이렇게 예수의 오심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평화이십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유대사람과 이방사람이 양쪽으로 갈라져 있는 것을 하나로 만드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유대사람과 이방사람 사이를 가르는 탐을 자기 몸으로 허무셔서 원수된 것을 없애시고 여러가지 조문으로 된 개명일법을 패하셨습니다 그분은 이 둘을 자기 안에서 하나의 세 사람으로 만들어서 평화를 이루시고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이 둘을 한 몸으로 만드셔서 하나님과 화해 시키셨습니다 예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이 화해를 위한 대가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화평하지 않으면 하나님과 평화라는 관계에 있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로 이 세상에서 평화를 누릴 수도 만들 수도 이룰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오늘 이 아침에 함께 드리는 우리 가운데서 혹시라도 아직까지 하나님과 화평하지 않은 관계에 계신 분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로마스에 있는 말씀을 드림으로써 기도하길 바라기는 우리 모든 주의 성도들이 우리 교회의 성도님들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가운데서 평화를 누릴 수 있는 평화의 관계를 가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로마스의 말씀입니다 당신이 만일 예수는 주님이라고 입으로 고백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사람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화평입니다 평화를 얻을 것입니다 사람은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르고 입으로 고백해서 구원에 이르게 됩니다 우리 가운데 한 분이라도 이 하나님과 평화하지 못한 분이 계시다면 이 말씀 의지하여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과 평화를 이루시는 모든 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관계는 자신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성립된 사람은 내 스스로 내 존재 내 비임 자체에 대해서 자존감을 가질 수 있습니다 셀프 에스딤입니다 왜 무엇을 내가 이루어서 내가 인정받을 만해서 내가 잘나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라는 사람을 창조하시고 나를 위해 그리스도 예수를 보내준 그것만을 가지고도 우리는 자존감을 가질 수 있고 나 스스로와 평화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뭐라고 할지라도 doesn't matter 상관이 없어요 왜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는데 창조하신 하나님을 사랑하신다는데 무엇이 나를 어렵게 하겠습니까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 나를 위해 인간이 되신 예수님 내 안에 내재하시는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데 우리가 왜 스스로 나와 평화의 관계를 맺을 수 없겠습니까 여러분 시편에 있는 말씀을 기억하는지 모르시겠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감기겠고 감동이 없다면 I have to say something is wrong 뭔가 잘못된 거예요 139편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내 장기를 창조하시고 내 모태에서 나를 짜맞추셨습니다 내가 이렇게 빚어진 것이 오묘하고 주님께서 하신 일이 놀라와 이 모든 일로 내가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내 영혼은 이 사실을 너무도 잘 압니다 은밀한 곳에서 나를 지으셨고 땅 속 깊은 곳에서 저 모태에서 나를 조립하셨으니 내 뼈 하나하나도 주님 앞에서는 숨길 수 없습니다 나의 형질이 갖추어지기 전부터 주님께서는 나를 보고 계셨으며 나에게 정하여진 날들이 아직 시작되기도 전에 이미 주님의 책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존재가 여러분과 저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알게 되면 하나님과 평화스럽게 되면 나 스스로와도 평화스러워질 수 있습니다 왜? 나는 이런 존재이기 때문에 요한 복음에 말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외아들을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믿는 사람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하나님이 이처럼 사랑하셨습니다 십다가 해서 나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그런 지음받은 우리가 그런 죽임으로 삼받은 우리가 왜 스스로와 평화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나 때문이나요 물론 부족하고 연약하고 아직도 고체될 부분이 많지만은 그러나 예수 안에서 가능성이 있고 오늘 말씀하시는 그러한 성품들이 우리가 이룰 수 있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고 우리 스스로와 평화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관계는 이웃과의 관계입니다 아마 우리가 하나님 백성이라는 것을 가장 잘 증명할 수 있는 길은 이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가 입으로 고백하는 것 충분하지 않습니다 입으로는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사탄도 예수를 인정했습니다 우리가 삶 속에서 이웃들과 평화했을 때에 우리는 평화를 이루는 자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만 하더라도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돌아가신 그 모습을 통해서 그 사건을 통해서 어떠한 일이 일어났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방인들 사이에는 아주 넘지 못할 큰 높은 벽이 있었습니다 건너가지 못할 강이 있었습니다 만약 이 시대에 엄격한 유대인 가정에서 태어난 자녀가 이방인과 결혼하게 되면 그 가족은 바로 자식의 장례식을 치렀습니다 죽은 자식으로 간주할 정도로 이방인과 유대인들은 갈라져 있었고 이방인들은 유대인들에게 아주 취급받지 못하는 그러한 무리였습니다 전에도 말씀을 드린 것 같이 유대인은 자기가 이방인이 아닌 것 여자가 아닌 것 노예가 아닌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 자들이에요 성전 안에서조차 뜰이 있었습니다 이방인의 뜰 여자들의 뜰 이스라엘 백성들의 뜰 그리고 제사장들의 뜰 제사장들의 뜰 안에는 또 갈라졌습니다 성소와 희성소 이렇게 다 갈라놓고 하던 그들의 삶 속 예수님 오셔서 어떻게 하십니까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휘장이 찢어집니다 이라 모든 벽이 다 허물어졌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아직도 벽을 쌓는 것입니까 우리가 왜 교회 안과 밖에서 분당하는 것입니까 왜 우리가 주 안에서 사랑할 수 없다는 것입니까 참 평화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과 평화해야지 그것이 평화를 이루는 자라고 오늘 저희들에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안 그러면 우리의 삶은 정말 예수님 당시에 그들과 같이 형식적이고 종교적인 모습으로 다 변해버리고 예수님 다시 오시면 우리가 책만 받지 않겠다고 않을 것이라고 누가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죠 참으로 불행한 일일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주로 시인하면서 고백하며 따르는 교회 안에서조차 우리가 하나님 원하시는 평화를 이루지 못한다면 그 평화가 참 평화일까 우리가 평화를 이루는 자들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화평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시는데 기도하며 바라기는 우리 교인 우리 성도님 모든 한 분 한 분이 이것을 우리의 성품으로 알고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마지막으로 어저께 제가 사실 저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제가 한국에 있을 때는 아마 참석을 했을 거예요 6.25 때마다 학교에서 그러한 기념 행사가 있었겠죠 그런데 기억이 하나도 안 납니다 벌써 35년이 돼가지고 기억이 하나도 안 나고 아마 미군 이후로 처음으로 제가 6.25 기념 행사에 참여한 것 같습니다 물론 앞에 기도를 부탁해서 참석을 했지만 제가 그 기념 행사에 참여하면서 저는 사실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거기에 서 계시는 연로하신 우리 참전 용사분들과 메모리에 있는 벽돌을 이렇게 보니까는 이름이 쓰여 있는데 한국 사람인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또 오레곤에서만 거의 한 360명 이상이 나가서 한국 전쟁에 참전해서 돌아가신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이유로 미국과 유엔이 참여했겠지만 정치적인 이유, 외교적인 이유 그런 거 말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저는 잘 알지도 못하고 다만 그런 생각은 가졌습니다 미국을 비롯해서 16개 국가에서 왔는데 미국 사람도 미국 사람이지만 트럭키 사람들도 하나님께 보았습니다 트럭키는 사실 우리나라가 너무너무 틀린 나라인데 그 땅의 젊은이들이 왜 한국에 와서 목숨을 버렸을까 했을 때 그런 생각해 보았습니다 적어도 그들에게는 한 가지 공동 목적이 있지 않았을까 세상 사람들도 평화를 위해서 왔다는 것 생각하면서 사실 예수 믿는 나는, 저는 주님 오늘 말씀하시는 그 평화를 내가 정말 이루고 있는가 하느님과 나의 관계가 어떠한가 나는 정말 나 이 모습 이대로 감사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그리고 우리 교회 안과 밖에서 이 평화를 이루기 위해 내가 얼마나 노력하고 있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00년 전에 예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죽으심으로 이 평화는 완성되었습니다 완성된 평화입니다 예수께서 우리의 평화이십니다 기도함에 바라는 것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 평화를 이루어가는 그런 기한 공동체, 지체들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 프란시스의 기도문을 제가 읽고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나를 평화의 독으로 써주소서 마 미움이 있는 것의 사랑을, 상처가 있는 것의 용서를, 분열이 있는 것의 일치를, 우억이 있는 것의 믿음을 심게 하소서 위로받기보다는 위로하며, 이해받기보다는 이해하며, 사랑받기보다는 사랑하며, 자기를 온전히 주므로써 영생을 얻기 때문이니 주여 나를 평화의 독으로 써주소서 평화를 이루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자기의 자녀라고 부르실 것입니다 Blessed are the peacemakers, for they will be called sons of God 주님의 말씀입니다 듣고 행하는 복된 자들이 되기를 그러나 복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불러주셔서 하나님과 화평하게 하시고 그 화평을 경험한 사람들로서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평화를 이루는 자들이 되기를 간구합니다 우리의 평화의 신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서 이 땅에서, 이 사회에서, 이 교회 안에서 평화를 이루어가는 자들로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 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